우와... 풍경이 예술이다.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? 미치 않니? 저희가 오늘 여기 평안 우리 캠핑장으로 갈 거고요. 솥대집이래 이게. 솥대를 만들어놨는데 너무 예쁘게 만들어놨다. 아 여기가 공연장이구나. 여기 앞에가 무대고 그런 거야? 네. 오 된다. 다른 게 위에. 다른 게 왜? 네. 오케이. 뱅 돌아오는 거야? 어떻게 알았어? 좋아? 평화놀이 캠핑장입니다. 기존이긴 해. 이쪽으로. M조. 사이즈가 좀 더 큰 것 같아. 여기 진짜 잔디랑 풍경이 너무 예쁩니다. 아쉽게로 차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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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트에 가운데 잔디광장이 있고 원형으로 이렇게 사이트가 배치됐습니다. 이렇게 절차 구조물로 해먹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네요. 도무게 비치도 있어요. 바깥쪽은 도무게 비치도 있어요. 면은 좀 더 빨리 비치도 있어요. 황포 돛배를 다뤄왔어요. 고기도 있네. 조그마한 물고기 엄청 많아. 유진강 갈매기 유진강 갈매기 유진강 갈매기 유진강 갈매기